자, 일단 V를 선택해 주십시오. 좀 생소한 이름으로. 아롱 사퇴 갑시다. 오늘 아롱 사퇴 갑시다. 사퇴 사퇴! 아롱 사퇴! 자, 아롱 사퇴를 걸고. 아, 깜짝이야. 일명 비온에이포 걸그룹 댄스와! 아! 이거 같다 이거. 자, 비온에이포는 은근히 걸그룹 댄스를 즐겨 추는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룹부터 이번에 가시겠습니까? 저는 검사패스. 아, 신우 씨인데? 아, 제가 단 초장에 그냥 확 그냥. 아, 근데 안경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가면 신우 군 나와주시고요. 자, 음악 주세요. 아, 느낍니다. 아, 느낍니다. 아, 느낍니다. 아. 아, 잘한다, 신우, 잘한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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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하하하, 뭐야? 아, 좋아, 좋아. 야, 신우, 잘한다.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있는거 굉장히 좋아. 초반부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컷커나시면. 준비 좀 간단히 하셔야 될거에요. 바로. 아앜. 그러지마. 야. 이거 우리 이거. 이거 이런거 좋아해. 어? 먼저 삼두치고 나가네. 똑같은 곡도 되죠. 알겠습니다. 배틀하자. 됐을 때부터. 죽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느낌있다! 야!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다! 이제 힘을 해야죠! 아 망했어! 아 기억이 안나네! 아 왜왜왜왜! 자 진혁은! 저요! 여기 힘을 해볼게요! 주세요! 야! 야 좀 봐라! 아 잘합니다! 대단하네요! 노력을 했다만! 아 정말 잘추네요! 정직하게는 잘 못하네요! 뭐든지! 저를 싫어하시나봐요! 아니요! 가로가 너무 세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 계속 전술 주고 싶어도 없을까? 욕이 없었잖아요! 공찬 준비됐습니까? 공찬! 렛츠고!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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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는데 막반해! 자신이! 지가 창피하네요! 나 내려놨던 바로에 비해서! 그래도 준형금보다는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멸장된 모습! 자 이제 뭐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산들! 과연 수판왕이 될 것이냐! 바로 초조하죠! 입술 침 붙이네요! 자 썸팅! 음악! 어? 어? 야 정말 선생님 같다! 어? 이게 뭐? sy resposta왕도 아아 아My 아파 아하 아 피 까 아아 fps 아 А 에 에 ㅎㅎ 드디어 공개!! 싶어. 네, 반절 축하합니다. 아 좋지. 아 좋아. 멈춰 кан우야. 아 아 밤을 진짜 아쉽네요. 아 다 왔는데 진영군 아 이거 예능뿐에서 표정이 어두워요 아 고작 고기 때문에 그래요? 고작 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네 아 근데 진짜 신호 안경만 켰어도 자 이번엔 또 V 골라주시고요 업친은 아무도 못본데? 업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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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선택했죠 자 이번 게임은 B1A4 허벅지왕 게임 뭐예요? 랩사이트 자 아육대 달리기 금메달리스트 B1A4에 바로 허벅지 씨름을 해서 1등을 하는 한 사람에게만 하늘을 들이는 바로 이번 게임은 B1A4 허벅지왕 게임 아 너 좋아 자 갑시다 자 바로 나라고? 바로 하고 공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했어요? 이긴 사람이 편하게 잘 들어가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든지 바깥으로 들어가든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10초 합니다 10초 10초 동안 바로 문은 벌려야 되고 공찬 문은 버려지면 안 됩니다 10초 동안 10초 동안 10초 동안 10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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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올라 공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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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심 없네요 너무 세 바로 진출 바로 진출 자 우리 산들이랑 신우 준비 아니 근데 형이 너무 잘해서 아니야 시작 자 탈락 자 탈락 시작 자 탈락 자 탈락 자 탈락 진영 진영 바로 나오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분이 진영이 또 그러면 이기면 부자 바로 결승이죠 와 짱이다 자 이거 놀까요? 이거 좀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이래야 이겨요 아 그래야 돼요? 꼭 고기가 그렇게 멋있는가? 진영이 어떤 결과를 안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되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래야 이겨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결승 민선이 올라가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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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힐싱으로 하세요 진영군하고 제가 버텐데 버텐데 자신있어요? 네 자 확 붙이고 대답해 주세요 근데 보통 이기면 공격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진영군?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오 오 오 바로야 오 바로야 오 진영이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진영 살라 아 진영 공격하지 그랬어요 왜 아 왜 아 저렇게 빈틈이 많아요 애가 그러니까 단번에 돌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이다 바로와 산들의 결승전 제가 오므릴게요 아 야 야 너 어떻게 해 어 야 자 10초입니다 10초 아 바로 허벅지가 붙네 갑니다 준비 준비 안돈다 시작 시작 1 2 야 얘 보리야 보리야 4 5 6 7 5 오 찌르고 싶어 성공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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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한 번만 해봐도 돼 잠시만 나 바루랑 한 번만 해봐도 돼? 한 번만 해보세요 나 바루랑 한 번만 해봐야죠? 벌려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벌려보세요 아 제가 벌려볼까요? 아 제가 벌려볼까요? 야 정량이 너무 치는데? 아 잘해 이걸 허치께서 같아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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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오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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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이 운동 잠시만요 아 똥 났고 야 대박대박 야 대박이나네 자 우리 바로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엎진살 들어갑니다 잡사박 이렇게 땅드니까 잡사박 아 엎진살 맛있어 근데 진짜 땅땅하다 진짜 땅땅해 진짜 땅땅해 진짜 땅땅해 아 자 오래간만에 진짜 제대로 허벅지왕을 만났는데 이 정도 못해 먹는데 우와 먹죠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네 자 마지막 게임입니다 담아있는 모든 고기를 돌고 우와 골반게임 비온A4에는 공식 가위바위보 능력자 아 왜 공찬이가 있습니다 안돼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스페셜하게 준비를 함께 1명 공찬이를 이겨라 저질지도 알고 비겨질지도 알고 이겨질지도 알고 이겨질지도 알아요 자 이긴 사람이 때리는거에요 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아 아 아 가위바위보 공찬군이 이기면 공찬군이 고기를 한잔 먹고 아 아 만약에 멤버가 이기면 산드리 이기면 산드리가 고기를 놓고 고기를 놓고 중간에 놓고 오 진영군도 지금 한점도 못 먹었죠 진영군도 지금 한점도 못 먹었죠 진영군은 잔머리를 많이 치고 근데 그런 능력은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하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쉽게 쉽게 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좀 어렵게 일을 벌이고 이러진 않으시구나 그쵸 쉽게 쉽게 가 쉽게 뭐 이렇게 어렵게 갑니다 그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공찬군을 쓰시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이기물이 되시는데 뭐 급한 김에 진영군 두 점을 집는다든지 그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아니야 우연의 일치라고는 없어요 우연의 일치 야 쟤는 정말 우연이 다양하네 자 갑니다 바로바로 갑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가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 갑니다 진짜 가위바위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공찬 가이 아니 제링형 평범 쓰지 마세요 잘라 잘라 다이어то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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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뭐야 이게 다 먹는데 진영이만 많이 못먹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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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져주면 안됩니다 게임을 공정한거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네요 가위바위보 이겼네요 가위바위보 이겼네요 가위바위보 왜 잘 안따느лект 킴 해주셔도 돼요 가위바위보 저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분은 잘 봐야 돼 자 진혜씨구랑 영업 안해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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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떨어져 가나요? 이렇게 해서 공찬 키핑한거 끝났어요 이 고기는 공찬씨가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면 됩니다 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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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 정의롭네요 장거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우리 예정지가 먹겠는데. 수고하시네. 공찬이가 잘 주네. 배부를 잘하네. 아 괜찮은데. 아이고 전화. 두 장 남았습니다. 판법을 해. 저희도 뺄게요. 저희도 뺄게요. 웬만큼. 자 오늘 저희 비온웨이퍼와 다섯번째였지만 늘 올 때마다 참는게 늘 즐거운 시간이고. 저 오늘 함께 있는데 상극은 어땠습니까? 아 오늘 역시 고기주는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이네. 뭔소리야. 좋은 프로그램인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고기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 좋아요. 지금까지 비온웨이퍼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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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에 꼭 뺄게요. 쏭s. Va kill hin. controleonne 마을soft. 그리고 그 말도ınmême rib. 고기HoU my wa iki5개bokon Kick deze' van API가 모두 브레이크 전 안에 들어있는 showrasse DE2에